회사의 영업관리 기준에 따라 판매 사원별, 거래차별, 품목별로 매출계획을 등록한 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영업서비스를 선택합니다. 매출계획관리를 클릭한 후 매출계획 등록을 선택합니다. 추가를 클릭하여 매출계획을 등록합니다. 영업그룹 사원별, 거래차별, 품목별 예상 매출금액을 회사의 매출계획관리 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내역을 저장합니다.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전월의 매출계획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.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매출계획 정보를 엑셀로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매출계획 현황을 클릭합니다. 사업장별로 등록된 매출계획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코드 출력을 체크하면 거래처 코드와 품목 코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. 매출계획 기교표를 클릭합니다. 매출계획 기교표에서는 사업장별로 수립한 매출계획 대비 실제 판매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그리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핑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 기능을 클릭하여 자 없고 통시장별로 수립하기 자막을 클릭하여 자막을 클릭하여 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치 위치해 자막을 클릭하여 자막을 클릭하여 자막을 클릭하여 자막을 클릭합니다.